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설치 방법 중 윈도우 10에서 11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좌측 하단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저는 윈도우 10 업데이트가 최신 상태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꼭 해주고 윈도우 11을 설치해 주도록 하세요. 현재 최신 상태라고 나오더라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업데이트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 최신으로 확인이 되면 그때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최신 버전이네요.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이 PC에서 윈도우 11 실행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귀하의 PC가 윈도우 11 실행하는데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 충족한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설치하는 중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윈도우 10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윈도우 10을 설치할 수도 없는 낭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도 꼭 확인하시고 설치하도록 하세요. 장치 사용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시스템 요구사항에 보시면 PC 상태 검사 앱 링크가 있죠? 이걸 눌러서 PC 상태 검사 앱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 있는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PC라고만 치셔도 PC 상태 검사라는 앱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시면 여기서 링크를 타고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링크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PC 상태 검사 앱 다운로드라고 나오죠?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고요. 옆에 화살표 누르시고 폴더 열기 하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실행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설치가 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 다시 누르시면 PC 상태 검사라는 앱이 나오겠죠?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11 소개라고 나오고요.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무료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요구사항 충족한다고 나오죠? 아래에서 모든 결과보기 누릅니다. 여기에서 PC 보안 부팅 지원한다고 하고요. TPM 2.0 설정되어 있다고 나오죠? 그 다음 윈도우 11 프로세서 지원된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 시스템 메모리 충족한다고 되어 있죠? 시스템 디스크도 충족된다고 나오고요. 프로세서에 두 개 이상의 코어 있다고 나옵니다.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이 전부 초록색 체크가 돼야 되겠습니다. 닫겠습니다. 이제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거죠. 만약에 프로세서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프로세서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요. 메모리를 지원 안 한다고 하면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하셔야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의 4기가는 설치가 다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시스템 디스크 64기가죠? 이건 C드라이브죠? 거의 C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128기가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프로세서가 오래돼서 지원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지원하는 인텔과 AMD의 프로세서 정보는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그 링크를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본인 CPU가 지원을 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이 보안 부팅과 TPM 2.0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금 설명드리는 업그레이드 설명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영상 하단 설명란에 시간과 내용이 간단하게 써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누르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이 됐을 경우에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C 상태 검사 앱 전부 다 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업데이트 및 보안에 들어오시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예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이 있으시면 바로 다운로드 누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이 없으실 경우에는 수동으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동 다운로드는 이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이 페이지 주소도 하단 설명란에 써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런 거 다운로드 받는 걸 꼭꼭 숨겨놔서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com에 들어가서 찾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링크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운로드는 윈도우 11을 바로 다운로드하는 게 아니고요. 설치 도우미를 다운로드한 다음에 그 설치 도우미를 이용을 해서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하게 되겠습니다. 윈도우 11 설치 도우미라고 나오죠. 여기서 지금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됐네요. 여기 폴더 열기 하신 다음에 바로 실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크린에 연결할 수 없다고 나오죠. 이 스마트 스크린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에서 통상적으로 뜨는 메시지니까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 11 설치라고 나오고요.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하죠. 여러 가지 라이센스가 쭉 나오죠. 수락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윈도우 10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거예요. 다운로드 받는 중에는 PC 사용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운 OS가 출시가 될 때는 거의 한 1년 정도는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윈도우 10에서 무료로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지금 어느 정도 윈도우 11이 안정화가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설치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설치하셨다가도 문제가 있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다시 윈도우 10으로 새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3단계에서 완료율이 100% 되면 30분 후에 PC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죠. 혹시 중간에 작업하시는 분들은 작업을 꼭 저장을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설치가 다 끝날 때까지는 PC를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3단계에서 70%가 넘으면 속도가 갑자기 많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72%, 73% 이런 데서 멈춰있다고 해서 컴퓨터를 끄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100%가 될 때까지는 그대로 놔두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혹시 PC를 절전 모드로 두신 분들은 절전은 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치하다가 갑자기 절전이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연결을 하시고 설치를 하시고요. 일반 PC도 절전 모드는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시스템에 보면 전원이라고 있죠. 시스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전원 및 절전 들어가신 다음에 화면과 절전 모드 전부 안함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안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주셔야 중간에 설치되다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서 설치가 멈춰버리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다가 혹시나 갑자기 다운되거나 이러는 수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거는 미리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중요한 자료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꼭 백업을 받고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세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치가 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작하지 마시고요. 설치하면 바로 다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까만 화면에 업데이트가 몇 번 되고 컴퓨터가 재부팅을 몇 번 한 다음에 이렇게 윈도우 11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아예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생각 외로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기존에 있던 윈도우 10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10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시간 여유를 두고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부팅이 됐을 땐 약간 느린 듯한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앱 버튼 같은 걸 누르셔도 바로 나오지 않고 한참 검색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팅이라든지 앱들, 파일 같은 것들을 윈도우 11이 전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한두 번 부팅할 때까지는 조금 느린 걸 느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원래 제 속도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의 장점은 기존에 쓰던 앱이라든지 기존에 쓰던 설정값들,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윈도우 11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 10에서 11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